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과학기술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고급, 두뇌 배출을 위한 교육에 갈증 힘을 쏟는 한편, 우리의 재정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렸습니다. 과학 입국! 그때가 기다려지지 않으십니까? 한국 최초의 인간형 로봇 휴보가 휴보 많이 받으세요.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이제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이 필요합니다. 과학은 우리나라의 발전 특별한 길이에요. 우전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이 살아갈 길은 사람과 과학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지난주 연이어 일본인들의 노벨상 수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노벨상을 못하는 걸까요? 우리나라의 노벨상이 언제쯤 나올 것 같느냐. 한 번 나오면 이제 쏟아질 것이다. 할 수 있죠,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처음으로 정부의 R&D 투자는 30조 원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9, 8, 7, 6, 5, 4, 3, 2, 엔진 첨화, 2, 6, 우려가 발사되었습니다.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은, 왜 썼는지 모르는 그런 예산.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재정검해야 됩니다. 과학 입국, 우리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를 과학이 일으켜 세워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국가 R&D 예산, 즉 연구개발 예산은 과학 입국을 위한 종잣돈이었습니다. 나라가 위기를 맞았던 IMF 외환위기 때도 R&D 예산만큼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 배가 고파도 미래의 희망을 포기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과학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정부가 2023년보다 5조 2천억 원, 무려 16.6%가 삭감된 R&D 예산안을 내놓으면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연구 현장에서는 대한민국의 과학이 무너지게 생겼다는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과학계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연구실에서만 살아온 과학자들이 겨울비 내리는 거리에 나섰습니다. 시위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과학자들. 머리띠를 조염했지만 모든 게 어색합니다. 오늘 우리가 외칠 구호를 집회 전에 잠깐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가 조금 복잡해가지고 첫 번째 구호는 연구 현장 외면한, 배신하는으로 바꿀까요?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5조 2천억이나 삭감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의 시위에 나선 것은 2024년 국가 R&D 예산, 즉 연구개발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유례가 없는 사태에 과학자들은 삭발로 항의했습니다. 우리의 투쟁 아무도 우릴 막을 수 없어 저희는 연구 현장에서 긴 세월 동안 주어진 업무에만 몰두해온 순수한 공공연구 노동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오는 날 왜 우리가 머리를 깎아야 되는지 정말 억울합니다. 평당하고 당혹스럽죠.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삭감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현실이고 진짜 말씀 그대로 전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 분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왔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정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우리나라의 과학 인재들을 이렇게 만나서 여러분을 격려할 수 있다는 것이 아마 가장 보람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갈 때마다 현지의 과학 분야 석학을 만나거나 연구실을 방문해 R&D, 즉 연구개발 분야의 국제공동연구를 제안했습니다. R&D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처음으로 정부의 R&D 투자는 30조 원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중장기 R&D 전략도 발표했습니다. 향후 5년간 매년 25조 원 이상 총 17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R&D 예산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이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합니다. 정부 보조금 나눠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서 낱낱이 걷어내야 합니다. 이날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권 카르텔을 타파하기 위해 과학계의 R&D 나눠먹기를 걷어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권 카르텔 중 하나로 지목된 연구 현장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카르텔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아주 저열한 느낌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 연구자들은 자존심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런 저열한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자존심을 깎아먹게 되고 애국심을 줄어들게 만든 요소라고 봅니다. 이권에 개입하고 뭔가 비리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동의를 하기가 힘듭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권 카르텔이라고 하면은 좀 불법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받아들였을 때 그 카르텔은 그런 수준의 심각하고 무서운 건데 보통 연구자들이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놀란 거죠.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R&D 예산 삭감 방침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4년 R&D 예산은 총 25조 9천억 원. 2023년 R&D 예산보다 5조 2천억 원 무려 16.6% 삭감됐습니다. 정부가 비효율과 카르텔적 요소가 있다며 결국 3조 원 넘는 예산 삭감과 함께 내년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3조 4천억 원 줄어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로 지적했던 나눠주기 사업과 R&D 예산 삭감 소식에 연구원들은 물론이고 이공계 학생들까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어요. 진짜 삭감하겠어? 그런 생각이었는데 저는 진짜 그게 안 믿겨서 갑자기 그렇게 말도 없이 한순간에 삭감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연구 카르텔이 나오고 우리끼리 연구 카르텔이 뭐야? 몰라? 이러면서 이제 그냥 얘기할 뿐이지. 그냥 그런 게 있대. 그래서 예산 삭감을 한대.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이제. 그때는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해놓고 우리나라 과학 선진국 되겠다. 혁신국가 되겠다. 미래 세대의 연구자들이 걱정 없이 연구할 수 있는 생태계 만들겠다 해놓고 16.6% 깎이면 뒤통수를 얻어맞는 느낌? 삭감된 R&D 예산 5조 2천억 원이 대통령이 발언한 이권 카르텔 때문인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삭감된 예산 대상 모두가 카르텔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지 R&D 카르텔의 분명한 정의와 함께 국민께 분명히 소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이제 대통령께서 R&D 카르텔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R&D 나눠먹기 근절. 그런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명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R&D 카르텔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게 지금 나오고 있고 조사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 분명히 R&D 카르텔의 용어는 없다고 하셨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조성경 과기부 차관이 R&D 카르텔의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조 차관은 R&D 카르텔이란 R&D 기획 예산 평가에 개입해 이권을 챙기는 행위라고 규정한 뒤 일부 과학자의 일탈 사례와 부정적인 관행 8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건 카르텔이 아니고 범법행위예요. 그런 8가지 경우가 있다면 바로 형사고발을 해서 처벌을 해야 될 일이지 이게 카르텔이다라고 이야기할 문제가 아닌 거죠. 아직까지도 그걸 처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봐주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정부가.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마치 그것이 과학기술계 전체에 만연해 있는 것처럼 과대포정하고 더 나아가서 석사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예산을 삭감하면 그게 없어질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거든요.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이번 R&D 예산 삭감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은 25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입니다. 출연연구원이란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연구원을 말하는데 한국전자통신연구원도 그중 하나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인공지능을 연구해 한국을 세계적인 정보통신 국가로 이끌어온 기관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2024년 R&D 예산은 968억 원, 2023년에 비해 131억 원, 12% 삭감됐습니다. 어떤 영향이 예상될까 입체통신분야 재동국 연구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제가 중단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준비를 해왔던 전체 국가적인 R&D 로드맵이 무너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통신분야에서는 5G를 거쳐서 6G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큰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기관이 연구해온 홀로그램 핵심 기술 개발은 94% 삭감돼 폐지 위기를 맞았고 인공지능 반도체 응용 기술 개발은 75% 삭감됐습니다. AI 반도체는 지금 외국의 유수의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퍼부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곳은 어떻게 따지고 보면 출연년 밖에 없는데 출연년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지금 무섭게 따라오고 있는 중국의 기술력한테 따라잡힐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뿐만 아니라 25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R&D 예산이 대부분 삭감됐습니다. 연구비가 삭감된 기관에서는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연구과제가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신규 과제는 하기가 어렵고요. 보통 신규 과제는 여분의 연구가 있어야 하는 건데 지금 오히려 줄었기 때문에 신규는 어렵고 있는 것도 지금 우리가 축소 내지는 일부분 중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실제로 진행 중인 과제가 보통 30%에서 많게는 90%까지 삭감, 통보, 연락을 받은 과제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이 연구 중단이 되는 거죠. 정부 출연연구원의 연구과제가 중단될 경우 이들과 협력관계를 맺어온 대학과 중소연구소 등 수많은 과학자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전자통신연구원은 지난 3년 동안 1,000개의 기업들과 공동연구를 했고 200여 개 대학과 같이 위탁연구를 했습니다. 이들이 전부 다 끊어질 위기를 처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이뤄놓은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핌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방송과 저서를 통해 물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쉽고 흥미롭게 전달해온 통계물리학자 김범준 교수 한 분입니다. 아 귀하신 분을 모셨네요. 귀한 분을 모셨네요. 그가 쓴 기고문이 보는 일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김 교수는 그동안 연구를 할 수 있어 감사했지만 더 이상 연구비를 신청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김 교수와 같은 기초과학 연구자마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연구비의 의미가 어떤 건지 물어봤습니다. 연구비가 없다면 제가 생각하는 저와 같은 이론 쪽 연구자의 입장에서 가장 큰 걱정은 대학원생들에게 지급할 인건비를 연구 과제에서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예요. 만약에 연구비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대학원생에게 인건비를 하나도 줄 수 없게 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올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두려워진 연구자들은 이제 대학원생을 뽑지 않게 되는 거죠. 연구비 삭감이 현실화되자 김 교수는 자신의 연구비부터 양보하고 대학원생 제자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다른 그룹으로 진학하도록 요즘 조언을 많이 해줘요. 제 그룹에 오고 싶어 했던 학생도 지금 거의 결정된 것 같은데 그 교수님이 정말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연구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연구비를 안 받는 게 학생한테도 더 도움이고 그분한테도 도움이고 국민들 세금도 더 소중하게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제 안 하려고요. 아니면 너무 애잔하게 보실 필요 없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김범준 교수가 소속된 기초과학 분야의 2024년 R&D 예산은 2조 4천억 원. 2023년에 비해 6.2% 삭감됐습니다. 정부는 중장기 R&D 전략도 수정했습니다. 향후 5년간 투자하기로 했던 170조 원에서 약 25조 원을 삭감해 145조 원만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예산 삭감 기조에 특히 젊은 과학자들이 타격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과연 3, 4년을 버틸 수 있을까. 1년은 어떻게 버틸 수 있지만 3, 4년을 저희는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연구하고 일하는 학생들, 연구자분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들이 현장에서 떠나고 나면 다시 3년, 4년 후에 복귀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시점에서 우리가 키우지 않은 인재들을 과연 어디서 수급할 것인가. 대학가에는 찬바람이 붑니다. R&D 예산 삭감의 부작용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 김예린 씨. 생명현상의 원리를 연구하고 싶어 이공계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사실 또 저희 분야가 생명과학이다 보니까 의대나 약대로 이탈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높은 학과예요. 저희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과학을 하냐라고 하면 가수들이 노래 부를 때 행복한 것처럼 저희도 그냥 실험하고 연구하는 게 좋으니까 하는 건데. 김예린 씨의 수입은 연구과제에 참여해서 받는 연구비 급여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난 하반기부터 연구비 급여가 30% 삭감됐습니다. 사실 조산모사죠. 올해 다 그대로 받고 내년에 훨씬 더 적게 받을래? 아니면 올해 조금 줄여서 받고 내년에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줄여서 받을래? 그런 얘기를 교수님이랑 했고 불가피하다고 학생들도 다 동의를 했어요. 어쨌든 삭감이 되면 손가락 빠는 것보다 0을 받는 것보다 70이라도 받는 게 낫다. R&D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보며 학생들은 계속 과학도의 길을 가야 할지 고민이 생긴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다 반수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4학년인데도 메디컬로의 진학을 고려를 해보게 되거나 아니면 지금의 회의를 느껴서 대학원 진학을 안 하고자 하거나 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메디컬이라면 다시 시험 봐서 수능 봐서 의대 간다는 거예요? R&D 예산이 감축되거나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 소식을 접해들게 되면 아무래도 확실히 예산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외국에서 공부하는 그런 선택지를 사실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전국 이공계 대학과 대학원은 물론이고 영재학교 고등학생들까지 성명서를 냈습니다. R&D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이공계 진로를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내용입니다. 16.6% 예산 삭감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국제적으로. 그런데 몇 군데에서 예산 삭감 거의 20%대 되는 데들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여지없이 적어도 한 2, 3년 사이에 IMF 같은 통화 위기가 있었다. 그거 말고 다른 거는 소련? 소련 붕괴됐을 때? 그때 이 정도 삭감되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지금 예산 삭감은 윤석열 정부가 소련 붕괴 수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 한국 정부의 R&D 예산 삭감은 해외 유명 학술지에 실린 만큼 화제가 됐습니다. 노벨 화학상 수상자 요하인 프랭크 교수에게 R&D 예산 삭감이 한국 과학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물어봤습니다. I think it's absolutely crucial. And the R&D spending must have been one of the reasons for the fantastic economic recovery that South Korea experienced. Bearing this in mind, it seems rather short-sighted to cut it exactly at the point where so many challenges have to be met. So my understanding is that the science funding has been very consistent and rather large as a fraction of the budget. And the sudden change must be a shock.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이론을 연구해 2006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홍콩 과학기술대학의 조지 스무트 교수 역시 한국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처럼 국가 자원이 부족한 국가는 주력 자원이 교육받은 기술 전문가와 혁신적 능력을 지닌 인력입니다.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 R&D 예산을 갑작스럽게 삭감하는 것은 그 나라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앞으로 훨씬 경쟁이 치열해질 세계에서 어두운 미래로 향한 것과 동일합니다. 노벨상 수상자를 비롯한 해외 석학들도 한국의 R&D 예산 삭감 소식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더구나 정부가 R&D 예산을 삭감하면서 나눠먹기나 이권 카르텔 같이 마치 과학계가 문제가 많은 집단인 양 몰아간 것에 과학자들은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R&D 예산을 삭감한 절차가 매우 이례적이었다는 겁니다. R&D 예산은 과기부 주도로 약 8개월 동안 전문가의 자문과 심의를 거쳐 직전해 6월 30일까지 예산안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이 절차에 따라 2024년 R&D 예산은 직전해에 비해 2% 인상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말 대통령의 한마디에 모든 절차가 원점으로 되돌아갔고 단 55일 만에 R&D 예산이 16.6% 삭감됐습니다. 2024년 R&D 예산안 작업은 2022년 10월부터 시작됩니다. 각 부처에서 과기부로 투자 우선순위 의견을 제출하면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이를 취합합니다. 이어 분야별 전문위원들이 수개월라량 연구사업이 타당한지 엄격히 검토합니다. 이렇게 마련된 예산안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과기부는 직전에 6월 30일까지 R&D 예산안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렇게 만든 R&D 예산안은 기재부에서 일부 조정을 거친 뒤 국회의 의결로 확정됩니다. 지난 6월 26일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사전 심의한 2024년 R&D 예산 요구서는 2023년 대비 2% 증가안이었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에 거쳐 6월에 마련된 예산안이 2% 증액된 안이 맞죠? 초기에는. 맞습니까? 최초 예산안은 2% 증액안이 맞는지만 여쭤보는 거예요. 이틀 뒤인 6월 28일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R&D 예산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호 과기부 장관에게 국정기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고 합니다. 농산대통령실이나 대통령으로부터 지금 시중에 소문이 파다해요. 장관님께 정말 표현하기 힘든 거친 언어를 구사해서 비난을 했다. 그냥 뭐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들을 의견들을 뭐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아니 그냥 일상적으로 국무의 그런 수준이 아니고 어떻게 저런 말을 쓸 수가 있지 싶을 만큼 거친 언어로 장관님을 비난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과학기술계 파다해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재정전략회의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가 잘 경참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약 8개월 동안 수립된 R&D 예산안은 무효화됐습니다. 3월에도 그렇고 5월에도 그렇고 계속 관계부처하고 과기정통부가 협의를 계속합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원안이 있는 거죠. 6월 30일 날 국가심에 올라가려고 했던 그게 이제 또 과학기술기본법에 되어 있는 절차와 일정이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 한마디에 모든 게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국가 R&D에 대해서 대통령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2019년부터 3년 동안에 20조가 30조로 늘면서 우리가 성장동력을 창출해내는데 좀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R&D는 R&D답게 R&D 예산은 R&D에 써야 된다 하는 그런 우리가 좀 예산 항목과 취지에 좀 충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R&D를 R&D답게 하기 위한 예산 수정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다음 날 과기부는 산하기관에 업무협조 문건을 보냈습니다. 경쟁률이 저조한 사업, 나눠먹기, 뿌려주기식 사업, 자체평가 하위 10% 사업은 삭감하라는 내용입니다. 기한은 7월 3일까지 단 나흘이 주어졌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했던 거죠. 6월 30일이면 예산이 좀 확정된다고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틀 전에 다시 재검토라는 지시가 내려온 바람에 현장에서는 6월 30일이 되기 2시간 전에 내려왔습니다. 다시 검토해야 된다더라. 이거는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 배신감이죠. 그다음엔 당혹감이었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기존 안처럼 제출하면 안 되고 알아서 적당한 수준까지 삭감해서 제출해라라는 식으로 기관에 통보가 왔습니다. 기관에서 2, 3일 내로 갑작스럽게 급조해서 삭감된 안을 제출하면 이걸로는 부족하다. 더 해와라. 마음에 들 때까지 다시 해와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폭력적인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과기부는 삭감안을 올린 산하기관에 예산안 삭감 이유를 스스로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논리를 만든다면 삭감 한 사람이 만들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때려놓고 맞은 놈한테 당신이 맞은 이유를 제시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고 토요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맞은 사람의 이유를 모르겠어요. R&D 예산을 늘리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왜 갑자기 삭감 지시를 내린 걸까. 2022년 11월 30일 대통령은 과학계 원로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 과학계 원로들은 R&D 과제 배분 시 나눠먹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고 대통령은 과기부 장관에게 개선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 모임에 참석했던 자문회의 이유일 부의장에게 당시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브리핑 자료에는 나눠먹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고 참석자들이 얘기를 했다고. 그런 얘기는 있었던 거예요. 나눠먹기 식으로 진행되는 건 있다. 그거는 얘기를 했죠. 그런데 얘기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 잠깐 나온 거니까. 거기서 딱 찍어서 그것만 얘기하면 이거 문제가 있구나 싶지만 다른 얘기가 훨씬 더 많이 나왔거든요. 그 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 주관으로 R&D TF팀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EBC 피지처 팀입니다. 올해 초에 대통령실에서 후보전님 주관으로 R&D 관련 TF팀 꾸려졌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거는 R&D의 어떤 개혁 방향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때 그 TF팀에서 나온 안이 지금 R&D 삭감안에 좀 근간이 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때는 안을 만든 게 아니고 그 당시 어떤 문제점 아마 그때는 그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한 거였지 그 안을 만들기 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 나눠먹기식 낭비 사업 때문에 라고 하셨는데 전반적인 삭감이 이루어진 건 왜인가요? 당시 윤석열 정부에는 R&D 예산에 관한 두 가지 서로 다른 견해가 공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기부는 6월까지 법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약 2% 증가안을 마련했지만 대통령실 TF팀에서는 R&D다운 R&D를 위한 예산 삭감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대통령이 지시가 있었고 대통령실에 TF가 만들어졌으면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아니면 과기부가 항명을 했다는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 지시를 내린 뒤 어떤 절차를 통해 R&D 예산이 수정됐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학계는 전문위원회 검토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합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도 수정안 발표 당일인 8월 22일 형식적으로 열렸다고 합니다. 심의도 수정안이 8월 말이나 나와서 그게 아마 급하게 심의가 됐다고 하는데 그 심의가 그렇게 며칠 사이에, 일주일, 이주일 상간에 될 수 있는 그런 심의가 아니거든요. 보통 이거는 몇 개월이 걸리는 절차인데 일단은 그 절차가 생결되지 않았나. 전문가의 검토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이우일 부의장에게 물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심의 평가가 좀 제대로 이루어졌나요?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했죠. 시기가 짧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쉽다는 건 그게 조금 아쉽고 제가 알기로 그 전에 대통령이 대통령께서 그런 혁신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약간은 늘면 되겠다 하고 그냥 간 게 잘못됐던 것 같아요. 대통령의 말을 잘 파악이 안 됐던... 파악이 잘 안 됐던 템이죠. 대통령이 예산안 재검토 지시를 내린 뒤 과기부가 졸속으로 수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종호 장관에게 공식적인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과기부의 서면 답변이 왔습니다. 과기부는 R&D 예산 편성 과정에는 차질이 없었으며 필요한 절차도 모두 거쳤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기본법에는 예산 요구서를 6월 30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알리도록 돼 있습니다. 과기부는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정확하게 실정법을 어겼죠. 다만 이게 강행 규정이라든지 처벌에 관련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지 이거는 법에 위반된 건 맞습니다. 그 정당성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지난 8월 22일 2024년 R&D 예산 수정안이 발표됐습니다. 2023년보다 5조 2천억 원, 16.6% 삭감됐습니다. 구조조정을 했다지만 대부분 분야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후보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R&D 예산 삭감 나눠먹기 부작용 심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만 좀 개선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왜 일가적 하행식 삭감이 이뤄진 겁니까? 후보님 한 말씀만 해주시죠. 결국 R&D 예산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대로 결정됐습니다. 사실은 작년부터 제가 취임한 직후부터 여기에 대해서 많이 우리 여기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연구도 하고 또 전문가들과 이제 좀 많은 논의도 해보고 이번에 하여튼 처음으로 구조조정을 좀 했습니다마는 정말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R&D다운 R&D를 위해 구조조정을 한 결과 R&D 예산이 줄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R&D 예산은 대부분 분야에서 삭감됐습니다. 과학자들은 구조조정은 핑계일 뿐 R&D 예산을 사실상 일괄적으로 삭감한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무려 3배나 늘어난 R&D 예산도 있습니다. 글로벌 R&D, 즉 국제공동연구개발 예산이 바로 그겁니다. 국내에 쓸 연구비도 삭감한 마당에 국제공동연구비는 왜 3배나 늘었는지 의혹이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는 여느 대통령과 다른 특별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현지의 과학 분야 석학을 만나거나 연구소를 방문하는 일정이 그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해외 과학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제공동연구를 제안하곤 했습니다. 지난해 1월 스위스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취리히 연방공과대학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양자기술 분야 국제공동연구를 제안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자기술 분야 석학들을 한국에 초청해 다시 한 번 국제공동연구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퀀텀 과학과 기술의 역량이 집중돼서 어떤 창의적인 시너지가 나올 수 있도록 이런 퀀텀 연구자들의 플랫폼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R&D 투자, 또 인력 양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강조했던 양자기술 분야 2024년 R&D 예산은 1,252억 원, 15.9% 증가했습니다. 국제공동연구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필요해서 하는 거고요. 내 기술을 가지고 내 국제공동연구자가 새로운 분야를 창출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나에게 새로운 연구계획을, 연구 아이디어를 줄 수 있다면 그거는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국제공동연구 예산이 있다고 해서 국제공동연구를 하는 그러한 형국은 예전에도 저희가 실패한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지난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 R&D 예산을 전면 재조정하라고 지시했던 그날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R&D, 즉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과기부는 산하기관에 업무협조 공문을 보내 글로벌 R&D를 확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연구 현장에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거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 아마 연구자들은 다들 고개를 갸우갸우타면서 여기서 글로벌이라는 말이 붙으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럼 누군가 외국의 연구자를 아주 지금 직접적으로 필요하지는 않더라도 일단은 한번 컨택을 해서 이름도 놓고 같이 뭘 한다라고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뜻인가? 거의 하루 이틀 안에 외국하고 협력 이런 부분을 만들어내야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2024년 글로벌 R&D 예산은 무려 1조 8천억 원 2023년에 5천억 원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제가 세계 각국의 강의자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미국, EU,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런 나라에서 한국하고 굉장히 연구를, 협력을 같이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가 정말로 우리나라에는 정말 좋은 기회다. 비판적인 의견도 많습니다. 글로벌 R&D 정책을 연구해온 강진원 박사. 국제공동연구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선을 보고 결혼하기까지 서로를 알아가게 하고 데이트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는 것처럼 서로 어느 정도 알게 되면 그럼 이 정도의 연구는 같이 할 수 있겠다. 그랬을 경우에 공동연구 사업을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 고해적으로 우리도 펀딩을 대고 상대도 펀딩을 대고 이렇게 해서 일단 맺어지는 결혼을 하게 되기까지가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아무리 짧아도 한 2, 3년은 걸릴 것 같고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더 긴 건 훨씬 더 많이 걸릴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정부는 해외 연구기관이 우리나라 R&D의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프랑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국, 영국 등 순방 계기마다 미래 세대를 만나 그들의 혁신과 도전을 국적에 상관없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 샌프란시스코의 에이펙에서도 미래 세대 연구자들이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적과 상관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해외 연구기관이 한국의 R&D 사업에 직접 참여하도록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연구 예산이 대폭 줄어든 상태에서 해외 기관들에 이렇게 예산을 퍼주는 게 맞는가 반대로 우리가 다른 나라의 연구 사업에 우리가 가서 참여할 때는 우리 예산은 우리가 마련해서 가야 되거든요, 대부분은. 그리고 연구가 끝난 다음에 그 결과물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실시권은 과연 우리가 독점적으로 가질 수 있을까 이것도 해외에 다 뺏기게 되고 결국은 예산 유출, 기술 유출 이런 형태로 마무리되는 굉장히 안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외 연구의 사업 자체를 주관하게 되는 게 국내에서는 전례가 없었다고 하던데요. 국내만 전례가 없었던 게 아니고요. 해외의 어느 사례도 양자간 협력 사업에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12월 20일 국회는 2024년 대한민국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예산안 힘겨루기에서 승자는 누구일까. 2024년 예산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액한 분야는 외교통일 분야로 17.1% 증가했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분야는 14.7% 감소한 R&D 예산이었습니다.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는 정량적으로 명확히 드러납니다. 내년도에 우리나라가 가장 필요한 것은 일단 외교, 특히 해외 원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다라고 정부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그럼 가장 줄인 부분은 뭐냐. R&D 금액을 줄이는 것이 금액적으로 가장 주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정부의 정책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면 R&D로 지출하는 돈이 가장 필요 없다라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R&D 예산은 그나마 국회 조정 과정에서 정부안보다는 6천억 원 증액됐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 비해 4조 6천억 원이 감소해 14.7% 최종 삭감됐습니다. 과기부는 PD 수첩에 증액된 6천억 원으로 젊은 연구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기초연구사업 분야의 예산을 전년 대비 1.7% 늘렸다고 알려왔습니다. 젊은 연구자와 기초과학 분야 예산이 다소 증액됐지만, 전체 R&D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되면서 입은 타격을 만회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밑장을 빼가지고 위에다 올려놓고 그거를 선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는 지금 골마 터졌거든요. 왜냐하면 과제가 보통 3년 아니면 5년이라는 연구 기간이 있는데, 재작년에 선전됐던 사람들, 그 이전에 선선됐던 사람들이 계속 과제라는 것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계속 과제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신진 연구자도 많이 있겠죠. 그 계속 과제들의 연구비를 다 일괄적으로 삭감을 한 거예요. 자기가 연구를 3년, 5년 하는 걸로 펀딩을 땄기 때문에요. 그 신진들은 연구비가 깎이는 거죠. 계속 과제의 연구비를 깎으면 실험실이 와해가 됩니다. 이러한 실정을 지금 정부에서는 일단은 눈 감은 척하고, 자꾸 대외적으로 신진 세력들의 서포트를 늘리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는 지금 답답한 거죠. 2024년 R&D 예산 삭감 파동을 거치면서 과학자들은 더 이상 정부의 과학 정책을 믿을 수 없게 됐다고 말합니다. 하날부터 열까지 다 아쉽고 아쉬움을 넘어서 분노가 생겨나는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특히나 정말 백번 천번 양보해서 국가 예산 상황 자체가 우리나라 정체적인 경제 상황도 어렵고 국가 재정이 어려우니 부득이하게 예산이 모자라서 좀 고통을 분담해야겠다라고 솔직하게라도 이야기라도 했으면은 그나마 백번 양보에서 이해하려고 노력이라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기는커녕 카르텔이니 비효율이니 마치 연구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듯이 다루면서 일방적으로 깎아버리면서 이렇게 한 게 정당했고 필요했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절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깊게 파인 불신의 골. 대한민국 과학계는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입었습니다. 2024년 R&D 예산 삭감 파동에서 가장 큰 문제는 법으로 규정된 예산안 수립 절차가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과기부가 많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수립한 예산안이 대통령의 한마디에 삭감됐습니다. 법령에 명시돼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무시된 겁니다. 55일 만에 R&D 예산이 급하게 재조정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회의 검토와 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런 비판들 속에서도 급하게 수립된 2024년 R&D 예산안이 연구개발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짐작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비록 예산은 삭감됐지만 이제라도 연구개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겁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